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함기 전문강사 김농영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지금 저한테 이제 문자를 알려주는 독재생들이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는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궁금했던 것들을 지금 자기는 잘 정리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좋았던 갑니다. 자, 다스리다 라는 영어 단어가 있던데 뜻이 뭡니까? 룰 그 다음에 우리 가벌먼트 할 때 가벌 그러니까 레인, 그니까 커맨드라는 영어 단어가 있던데 근데 룰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얘는 지배하다, 그러니까 다 다스리다 그러는데 위에서, 위에서 다스리는 거야. 수직적으로. 룰. 근데 요다우는 뭐냐? 우리가 정보를 가벌먼트라고 하잖아. 얘는 다스리는데 어떤 거냐면 얘는 아랫사람, 그러니까 피 지배자들을 고려해서 잘 통치하는 거야. 피 지배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잘 통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벌먼트가 정부잖아. 근데 위에서 통치하니까 위라는 영어 단어가 오버리 들어갔겠고. 그치? 응, 좋았던?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단어 되게 좋은 단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레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얘는 다스리긴 다스리인데 얘는 군림하다라는 뜻이야. 군림. 됐어? 그러면 이제 약간 뉘앙스가 차이점이 뭐냐면 영국의 왕 있죠. 입헌군주제. 영국의 왕은 누구 위해? 시민들 위해, 백성들 위해 군림은 해. 맞습니까? 그런데 뭐 하지 않아? 시작. 통치하진 않아. 그래서 이런 언어가 쓰일 수가 있죠. 다시 한 번. 위에서 내리는 건 룰. 통치를 할 룰러. 그냥 위에 꽂는 거. 이건 수직적인 거. 아랫사람을 고려해서 통치하는 거. 가벌먼트 행정부에서 가벌먼트. 뜻이 뭐가 돼? 시작. 통치하다. 그 다음 레인이 군림하다데 뭐 한다고 그랬어? 시작. 영국의 왕은 군림은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지? 영국의 왕, 군림은 마저 통치하지 않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커맨드. 얘는 명령하다. 얘는 이제 군대 같은 데서 다스리는 거. 군대. 커맨드를 하면 뭐야? 사령관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듣니? 좋아했던? 확인해 보시고.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일어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그럼 happen이라고 할 땐 얘는 긍정적이야. 좋은 게 일어난 거야. 왜냐면 EN이 동사이니까 have이 운이거든. 얘가 have이 운이야, 운. 그래서 불운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miss가 들어가면 돼. 얘는 불운. 운이야. 좋게 일어나는 거야. happen. occur는 뭐냐면 얘는 형식적인 말이야. 이거 형식적인 말. 형식적인 말이야. 그 다음 take place는 뭐냐면 예정된 일이 일어났어. 왜? take가 가져가다라는 뜻이잖아. 왜? 내가 장소를 가져갔대. 야, 내가 파티를 해야 되는데 장소를 가져갈 거야. 그러면 예정된 거지. 예정된 거 일어나는 걸 take place라고 그래. 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 다음에 break. 아, 얘는 뭐냐면 갑작스러운 게. 좀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 깨다. 얘는 갑작스러운. 요런 뉘앙스. 됐니? 음, 좋았지. 좀 확인해봐. 그 다음 세 번째. 안개. 우리가 미스트가 알고 있는 거 안개야. 요게 쫙까 뭐랄까? 음, 헤어미스트. 이렇게. 요게 약간 뭐냐면은 낭만적인 거지. 미스트가 좀 건. 그 다음에 뽀그는 안개야. 얘가 진한 거야. 짙은 거야. 짙은. 음. 됐어? 얘는 짙은 거. 됐나요?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 두 개는 뭐냐면 이 안개와 뭐가 합쳐진 거야? 먼지가 합쳐졌어. 먼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런데 헤이즈라는 영어 단어가 그라마 뭐가 있어? 연무라고 했어. 연무. 연무라고 해서 약간 낭만적인 거라면 스모그는 뭐야? 대도시, 대공장이 있는 거지. 엄청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진하듯이 얘보다 얘가 진한 거야. 됐니? 확인해보시고. 됐던? 좋았던. 음,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힛. 얘는 한 방에 쳐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힛맨이라고 하잖아. 저격수. 그쵸? 어, 그쵸. 한 방에 쳐서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격에 죽여버리는 거야. 일격하다. 한 방에 죽여버리는 거야. 스트라이크는 뭐냐면 한 번 쳤어. 그런데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 이리 와. 빡.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내가 한 번 쳤어. 그런데 얘 지금 상황을 알아 몰라. 얘는 몰라. 그런데 내가 한 방 쳤는데 죽었어. 그럼 힛이야. 무슨 말인지 얘기했지? 좋았던, 좋았던. 그럼 두 개 다 치다야. 비트는 뭐야? 얘도 치다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계속 치는 거야.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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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쳐서 한 방에 죽이는 거야. 힛. 나는 한 대 때렸어. 스트라이크. 여러 번 때려서 빛. 우리 빛을 친다고. 빛. 그쵸? 그 다음에 자, 집중. 얘는 뭐냐면 주먹같이 둔탁한 걸로 때리는 걸 넉이라고 그래. 둔탁한 거. 그래서 이제 넉다운이라고. 넉. 둔탁한 거. 다시 한 번. 내가 때렸는데 내가 뭐로 때렸다? 둔탁한 걸로 때렸어야 돼. 확인해보시고. 됐니? 좋았던. 자, 내가 때렸는데 얘가 죽었어. 힛. 내가 때렸어. 그냥 한 대 때렸어. 스트라이크. 툭툭툭툭. 뜨린 뭐야? 빛. 됐니? 좋았던? 확인해봐. 그 다음에 농. 농담. 농. 농을 쳤다. 농담. 그럼 조크가 가장 보편적인 거야. 아, 재미. 재미. 자, 편도 재미야. 재미. 그치? 두 개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 긍정적. 완전히 긍정적이지. 그 다음에 지스트의 뜻은 뭐냐면 얘는 농은 농인데 약간 조소하다? 비웃다라. 약간 조소하고 비웃는 거야. 얘는 부정적이야. 내가 농을 쳤는데 이거는 긍정이라면 얘는 뭐가 되시죠? 부정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응, 좋았던.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유머라고 하죠. 얘는 뭐냐면 야, 내가 유머를 했는데 같이 웃고 있어. 얘는 농은 농인데 뭐냐면 너와 내가 공감을 해야 돼. 공감을 해야 돼.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유머라는 게 공감의 유명이야. 유재석도 웃고 나도 웃고 시청자도 웃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됐니? 확인해보시고. 됐던? 어, 좋았던. 그 다음에 우리 제 아, 제 위트에 있어. 이런 얘기해야지 얘는 뭐야? 지적인 게 있어요. 약간 지적. 지적인 게. 그러면 위트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적인 거. 지적인 농. 확인해보시고. 자, 얘네 둘은 일반적인 거. 얘는 나쁜 거. 얘는 공감이 있는 유머. 얘는 뭐야? 지적인 유머. 됐니? 됐니? 됐다. 확인해봐. 지적인 농담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그건 못하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 오늘 딱 쟤를 봤는데 말이 되나? 야, 너 오늘 호모 사피엔스 같아.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호모 사피엔스를 알아야지만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야, 그런 거는 근의 공식에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있지? 문제가 안 풀렸어.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야, 그러면 이제 뭐 근의 공식에 넣어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게 지적인 유머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남들이 보면 안 웃길 수도 있지. 왜? 그 사람들끼리에 쓰이는 지적인 유머에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았던 확인해보시고. 자, 그 다음 여행. 자, 들어갑니다. 육지 여행. 얘는 바다 여행. 됐습니까? 자, 갑니다. 여행 가면 집은 좋아 안 좋아? 아, 좋니? 여행하다. 콩글리시로 외워. 너 여행 가면 집은 좋아 안 좋아? 좋니? 좋니? 얘는 영어로 뭐가 돼? 바다를 놀러 가는 거야. 보이지? 보이지? 어, 저 바다 넓어. 일본 가고 싶어. 일본 보이지? 여행 가면 기분 좋니? 일본, 일본 바다 건너 시기다. 보이지? 이렇게 외우던. 알겠어? 두 개 다 여행. 좋았다. 그 다음에 트립과 투어가 있는데 트립은 뭐냐면 짧은 여행이야. 짧은 여행. 그럼 얘는 영어로 뭐해? 긴 여행의 뉘앙스. 좀 강해. 긴 여행. 내가 이해가. 그럼 긴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 진짜 수박 겉탈기신 여행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제주도를 여행을 갔어. 내가 만약에 일본을 갔어. 그럼 짧은 여행은 그냥 겉탈기신 여행이야. 그치? 그 사람들의 숨결과 이야기. 그 지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이런 걸 인정 안 해야지 긴 여행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긴 여행이라는 뉘앙스도 있지만 뭐가 돼? 진정한 여행의 느낌을 아는 거. 긴 여행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관광여행이야. 우리 이거 결혼식 뭐해? 웨딩? 투어. 이건 관광여행. 관광여행. 됐니? 음 좋았던. 패키지 같은 거지? 됐던? 자 반복 한번 들어가 보자. 이리 와봐. 자 갑니다. 자 일단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는 거. 룰. 다스리다. 밑에 사람들의 상황을 정부가 이제 가버리먼트잖아. 밑에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서 다스리는 거 확인해 보시고. 레인은 이제 군림하다라는 뜻인데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영국의 왕은 군림은 하나 통치하진 않죠. 음 좋았다. 군림은 하나 통치하진 않는다. 자 군대에서 통치하는 건 뭐야? 커맨더. 명령하다. 사령관. 커맨더. 자 일어나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happen. 근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야. 그러면 뭐가 돼? occur. 그 다음에 원래 예정된 일이 일어나서 take place. 어떤 장소를 가져가니까. 졸업식 날 내가 예정된 거. 그 다음에 break out의 뜻은 뭐가 돼? 시작. 급작스럽게 일어난 거. 옆으로 갑니다. 자 안개가 있는데 옅은 안개가 미스트야. 미스트. 근데 이게 진해져요. 그럼 뽀그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약간 뭐랄까 그 안개와 먼지가 섞였는데 약간 조금 뭐 그래서 낭만적이야. 그럼 헤이즈. 근데 이제 공장지대야. 그럼 스모그.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치다인데 내가 그냥 둘 다 치다인데 내가 쳤면 진짜 죽었어. 그럼 힛. 일격에 죽여버리는 거. 스트라이크 그냥 치다. 계속 때리는 거. 투투투투투 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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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낭은 뭐야? 내가 둔탁한 걸로 때리는 거. 옆으로 갑니다. 농. 보통 조크와 펀이 기본적인 거야. 그런데 내가 완전히 쟤를 비웃고 싶어. 그 뭐야? 제어스트라는 용어다.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유머랬 어디데 쟤와 내가 서로 공감하는 유머야. 그럼 유머가 되는 거야. 유머. 공감하는 거. 유머. 됐습니까? 그 다음 옆으로 갑니다. 지적인 농담. with. 여행 가면 기분 좋아 안좋아 존리 얘는 육지여행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 가을 일본 보이니 바다여행 보이즈 그 다음에 짧은 여행을 트립 철자가 짧지 않아? 철자가 길어 긴 여행 뭐야? 트래블 근데 이 단어가 뭐라고 써? 진정한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같이 공감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 진정한 여행 그 다음에 투어는 관광여행을 보통 관광 패키지 같은 걸 투어라고 한다고 됐덩? 자 집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여러분 견문이 넓을까 안 넓을까? 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 J-O-U-R-N-A-N 저널리스트 뭐가 된다? 하나 둘 셋 언론인이 된다는 거 됐습니까? 왜? 견문이 넓으니까 됐니? 좋았덩 잘했덩 수고했덩 באר이 됐니? 좋았덩 잘했덩 됐니? 좋았덩 잘했덩 봐봐